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모양입니다. 좀 나라같이 한저러가지 그런 사회 문제를 척척척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죠. 여론조사 리얼미터라는 곳이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의 유권자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모양입니다. 물론 또 리얼미터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라는 것을 미뤄보면 썩 그렇게 신뢰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세력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당을 아니고 다른 제3의 후보로 옹립돼서 출마한다면 당신이 표를 던지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3%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6.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정당 소송으로 출마하든지 간에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죠. 해결문의를 제1야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야당 쪽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야당을 선택하든 아니면 제3의 세력과 손을 잡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변함이 없다. 다소 의외의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윤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을 여러 번 다루는 것은 개인적인 선호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 후보들 가운데 후보군이 많아지게 되면 경쟁도 또 치열해지고 또 경쟁도 좀 더 추명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많이 유능한 후보들이 특히 정치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좀 신선한 인물들이 많이 뛰어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할 마다 환영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입장이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뭐 이렇게 지지를 하거나 또 그 사람이 참 괜찮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힘을 실어주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가능한 이제 방송을 객관적으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 10일 날 이제 어렵게 통화가 된 세계일보의 김민서 기자가 단독 보도 형식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도가 됐지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가 통화 내용으로 미뤄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전화를 김민서 기자가 수차례 아마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당연히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 끊었거나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전화기를 들었죠. 그런데 김민서 기자가 통화가 됐으니까 끊기고 뭐하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문정답을 한 거죠. 간단하게 던지고 간단하게 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속내가 좀 가공되지 않는 행태로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민서 기자가 묻습니다. LH 사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젊은 층의 분노가 큰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 하나 똑 부러지게 잘했습니다.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번에 LH 투기 사태는 게임 룰조차 조작되고 있었어.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게임 룰조차 조작되고 있었어. 아예 성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자가 수없이 시도를 했을 거고 그냥 우연히 그냥 여러분 안 봤다가 문자메석이 뜰 거 아니면 김민서 안 봤다가 이제 어렵게 한번 받았겠죠. 그래서 툭 던진 말인데 저 판단은 말 한번 참 제대로 시위적절하게 사람들이 아주 아쉬워하는 부분을 그대로 쿡 집어서 이야기를 잘했구나. 게임 룰이 조작됐다는 거죠. 게임 룰이. 게임 룰.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들었던 그런 표현이죠. 게임 룰이 조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기자가 던진 바로 질문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아주 정답을 윤석열 전 총장이 참 잘했다. 게임 룰이 조작되어 있으니 젊은이들이 무슨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또 김민서 세계일보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한다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지원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야 하지 않고 엄벌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계획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정답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벌해야 된다. 벌을 범한 나쁜 일을 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제도계획원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란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짧은 그런 답이지만 적문이지 않습니까? 적답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답에 대해서 바로 순발력 있게 이야기를 한 거죠. 특권과 반칙이라는 용어 같은 것이 그대로 쓰인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자가 얼마나 다듬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듬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한 것을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그냥 그대로 신문에 실어버린 것 같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거죠. 말을 하는데. 다시 또 김 기자가 묻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가 다시 말하지만 정치 진영과 선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국가의 기본에 관한 것이고 근본에 관한 것이고 지금 한국 사회의 소란스러움이 근본과 기본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라가 대단히 혼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LH 의혹 사건이 터지게 되면 당연히 검찰이 들어가서 그 악 거대한 악이니까 그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해가 국민들이 낱낱이 잘리고 해당 관계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은 어떻습니까? 검경 수사건 이후에 6대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조차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이 협조하지만 그건 보조적인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적문 정답이었을 텐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순발력 있게 말을 참 잘했구나.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말로 싸우는 것입니까? 소신으로 싸우는 것이지만 보통 유권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말이지 않습니까? 강한 말, 시위적절한 말, 졸이 있는 말, 힘 있는 말 아주 짧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이지만 아주 시위적절한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모든 분들에게sta 빠졌습니다. 시로 circ운 앨범으로 Pullman s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